프랑스의 소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인간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더욱 극심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더욱 애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지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굶주리셨습니다 또한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아시는 중에 도우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치고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지치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여인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동 지역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길에서 말을 절대 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혈통인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려인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적대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 한마디는 이 두 가지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요 하나같이 자존감을 높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며 다가오실 때가 참 많습니다 스리랑카의 신학자인 다니엘 라일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는 자가 강자의 입장을 취하고 받는 자는 약자가 된다면 받는 자는 굴욕감을 느끼고 주는 자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참된 섬김은 도움을 청하는 자로 다가가서 도움을 주며 결국 서로가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되는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제자들도 선교 여행 때에 지팡이와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의존적 존재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하시면서 여인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 주시며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만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물 좀 주려 너 다섯 번 이혼했다며 내가 상담해 주겠노라 이렇게 다가오셨다면 우월한 강자의 입장으로 다가오셨다면 여인은 더욱 거리감을 느끼면서 멀찍이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겉으로는 부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 되겠니?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주셨고요 세례 요한에게도 네가 나에게 세례를 좀 다오 라고 청하셨지만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거라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요 사께오야 너의 집에서 좀 하루 묵어가자꾸나 신세를 지시는 듯 다가가셨지만 사실은 너는 이제 나의 안에 거하거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는요 겉으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얘야 너에게 줄 게 있단다 하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생겼다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실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여기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고 다가오셨지만 사실은 여인아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노라 하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인아 나는 유대인 이상이란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노라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때 예수님께 전혀 엉뚱한 걸 구한 적이 있었죠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야로 이해하자 자신들은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남성으로 아는 가운데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왜 생명수를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유대인 남자에 불과하니까 그녀 자신도 그저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힌트를 주시는데요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명수를 구했을 텐데 라고 하자 여인이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아 대개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데 이분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걸 보면 유대인 이상이신 것 같아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11절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물길,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요약하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목마름에 집중하시면서 여인의 삶의 문제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을 불러라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인의 목마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무려 다섯 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물러난 여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은 자신의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여인이 남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 여인을 일방적으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겨우 한 남자에게 매달려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기구한 처지가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자 이 여인은 발끈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성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시인한 것이죠 의사 앞에서는 환불을 드러내 보여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해야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야 빙빙 둘러대지 말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즉 너의 핵심 문제를 가져오거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감추고 있니?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위로하시는데요 현대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너는 가슴 아픈 경험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구나 지금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네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불쌍하고 가여운 따라 너는 사랑도 기쁨도 기댈 수 있는 가정도 없구나 그러자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또 한 차례 도약하죠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았을 때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자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불행한 일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커다란 잘못이라도 했는가 왜 이토록 불행한 일이 나에게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갑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의 폭탄과도 같은 선포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잘잘 모습으로 인한 상벌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문제예요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기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다섯 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자 내가 과연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심산이든 시온산이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아니란다 여인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의 신분이 막을 수 없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각한 이유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 왜 지각했니? 라고 묻자 학생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게 아니란다 네가 지각한 이유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학교 여러분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각각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지 오직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밝히십니다 여인은 그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4km나 떨어진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을 길러온 여인이 물 길러온 것을 잊은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여인은 이제 덜 중요한 건 내버려두고 더 중요한 걸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배 후에는 내 삶에서 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은혜는 질병을 고쳤다거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중심이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비로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혼에는 집을 떠나간 아들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했듯이 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당신을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이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굳이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한경직 예배당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이 예배당을 채워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주님의 품이 예배자들로 가득 차는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을 주님으로 채워서 목마름을 해갈하는 여인의 모습과 잃어버린 영혼으로 자신을 채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갈하시는 그 신비로운 신적 조우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에서 주님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해 보십시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우리 안에 이러한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외국인 학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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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